입술 오케이, 헤어스타일 오케이, 교복 오케이 나 이태림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안녕 난 청춘고 아이돌파 1학년 7반 반장 이태림이야 내가 반장이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? 인기만점 미라클 체인지 새작전! 그럼 지금부터 내가 반장이 된 이유를 시작하겠어 첫 번째는 내 오리 입술이야 어때? 신기하지? 두 번째는 내 노래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려줄게 다른 미라클 체인지를 원하면 또 내 상담소로 놀러와 안녕!